네, 목요일 모닝 전략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연말에 삼성, SDS도 그렇고 젤무직도 그렇고 대형 우량 기업들이 신규 상장되면서 코스피 장래에서 전반적인 유동성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한국거래에서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해외발 악재는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 내성이 생겼을까?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해외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분위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발 악재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하고 유럽 문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월초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좀 컸었죠. 유럽 문제나 유가 하락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말씀하신 해외발 악재에 대한 국내 시장의 내성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안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유가 하락을 살펴본다면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WTI가 반등이 많이 나왔죠. 약간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0달러 선 아래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유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가 문제와 연관해서는 어떤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렉시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리스의 유로전 탈퇴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파장을 상당히 예상이 어렵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리 그런 부분을 예단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WTI 서부 텍사진화 중진류 주봉차트인데 현물 주봉차트인데 보시면 가장 낮게 형성됐던 유가가 31.4달러 정도만 장중 기간이긴 합니다만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급락을 하면서 전체 세계 경쟁이 휘청거릴 때 찍어둔 가격이 31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40달러 그러니까 50달러 아래쪽에서 40달러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유가 수준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점과 지난 2008년도의 저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이를테면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사실 물론 상대적인 비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그와 연관된 파생 상품들도 다수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역시 말씀드린 유럽 문제 같은 경우는 22일 날 유럽중앙은행 회의가 있죠. 여기서 과연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국채 매입과 같은 상당히 강력한 양적 완화를 실시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의 어떤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계속 주장을 했지만 독일의 입장이 많이 달랐거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최대의 채권국이죠. 채권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화폐를 무제한 공급하게 되면 유로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을 소유한 국가를 상당히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이 상당히 반대쪽에 있었는데 요번에 과연 독일이 이를테면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계속 고집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범유럽적인 시각에서 어떤 어려움에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런 유럽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가 결정될 경우에는 그리스 문제의 부분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중소형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소형주의 신용상고 급증같이 수급의 쏠림이라 그럴까요? 지금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형주는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1월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일단 중소형주의 상승을 이끈 부분은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모바일과 휴대폰 쪽 그리고 기타 연초에 자주 나타났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죠. 핀테크 사업이랄지 아니면 헬스케어나 3D 프린터 같은 사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조금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난 1월 수익률실을 잠깐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거래소 시장의 중소형주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치를 본다면 그다지 거래소 시장의 중소형주들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집중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어떤 레보레지 효과를 이용한 신용 매수 잔고가 많이 늘었죠. 코스닥 중복층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떤 급락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금 가수요를 통한 어떤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들은 역시 또 거꾸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일부 상승을 많이 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사탄력이 둔화되고 차익 매물 압박을 좀 받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테마별로 조금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어떤 수급상의 경계감을 조금 가지셔야 될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과 연관 지어서 좀 고리를 하시면서 중소형주 매매를 참여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계감도 일부 가져야 된다. 이 종목 선정을 참 잘해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 전략을 가져갈 때도 이 관심 종목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중소형주를 그래도 좀 가져가는 게 유리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역시 지수 변동법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종목들 잠깐 보시면 일단 대형주군에서는 역시 IT 쪽에서 최근에 삼성전기가 계속해서 상당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LG 하우시스나 파라다이스 종목들도 역시 말씀드린 이렇게 연관된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낙폭가대랄지 아니면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턴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코스닥 중소형 쪽에서는 가수요보다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시면 슈비치나 제닉 같은 종목들, 최근에 수급도 양호하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주인 투자증권 잠실 지점에 우원명 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